오늘도 지혜는 헐레벌떡 등교하고 있네요.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인데... 어? 지혜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는지 냉큼 셔틀버스가 들어오네요. 다행히 강의실에 시간 맞춰 도착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온 발표도 멋지게 해냈습니다. 소희는 도서관 앞에 앉아 친구들과 만남을 나누고 있군요. 개강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여유로워 보여줬습니다. 범준이는 동아리 친구들과 야간 축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 슛을 멋지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산책하는 혜리와 지은이, 여자친구와 통화 중인 정민이, 데이트 중인 친구들, 선배들. 여러분이 보기에도 평범하고 행복한 대학생 같아 보이지 않나요? 지혜가 늦지 않고 강의실에 갈 수 있었고, 친구들 앞에서 열정을 다해 준비한 발표 자료를 손쉽게 보여줄 수 있었고, 소희가 친구들과 만남을 나눌 편안한 공간이 있었고, 범준이가 야간에 동아리 친구들과 축구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과학은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연결해왔고, 덕분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을 행복에 연결하다. 웨이커네트 사이언스 엘지화학 감사합니다.